키움과의 개막전 시리즈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 이야기라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가 롯데의 경기력에 이이프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는데 개막전 두 경기에서 보여준 롯데의 경기력은 주변의 평가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144경기의 대장정의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두 경기의 결과를 가지고 이번 시즌에 대해서 롯데가 희망적이다 혹은 절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적이기 때문에 드라이하게 두 경기에서 보여준 롯데의 투타 기록을 보면서 2021년 시즌 롯데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격력을 보겠습니다. 2021년 시즌 팀타율 1위를 기록했던 롯데에게 있어서 3할타자 손하섭의 이탈은 분명 마이너스 요소라고 여겨졌는데요. 두 경기에서 롯데는 최다한타 21개로 1위 팀타율 2R7푼 6위로 2위 팀 OPS 0.671로 3위였으며 팀 득점도 10점으로 리그 2위를 마크했습니다. 홈런이 하나도 없긴 한데 2021년 팀 2루타 1위를 기록했던 페이스는 이번 시즌에도 유지가 되면서 두 경기에서 5개의 2루타를 치면서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었던 롯데의 타격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단 특이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루입니다. 2022년 시즌 롯데는 디테일 야구, 스피드 야구를 선언하면서 활발한 주루를 예고했었는데요. 두 경기에서 확실히 많이 뛰긴 했습니다. 문제라면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1개의 도루와 1개의 도루 실패를 기록하면서 도루 맞은이 0입니다. 도루를 1개도 시도도 안 했던 NC와 더불어서 리그 최하위입니다. 다른 8개 팀들은 도루 맞은을 모두 플러스 이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루사에서도 아쉬움이 나옵니다. 2개의 주루사를 기록했는데 리그에서 3개의 주루사를 기록한 두산에 이어서 최다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뛰는 건 좋은데 조금 더 확률 높은 주루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투수인데요. 모든 투수 지표에서 꼴지를 냈던 것에 비하면 이번 시즌은 쾌조의 스타트입니다. 팀 평균자 득점은 2.95로 5위 9위닝당 볼레토형은 3.44로 리그 순위는 비록 8위지만 작년에 비해서 1개 이상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롯데 성적의 키를 투수들이 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투수력에 있어서 특이할 만한 점이라면 불펜 운영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롯데는 이닝 쪼개기를 즐겨하지 않았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두 경기에서는 이닝 쪼개기를 상당히 많이 시도했습니다. 4월 3일 일요일 경기에서 나온 불펜 운영입니다. 1이닝 이하로 투구했던 불펜 투수가 무려 4명입니다. 강윤구, 구승민, 김유영, 이강준 결과에서의 아쉬움보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시즌 롯데 불펜 운영의 예고편을 이번 일요일 경기에서 우리가 본 것 같다는 겁니다. 이닝 쪼개기가 많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불펜 투수들의 잦은 등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투수 코치와 트레이닝 파트의 선수 관리 능력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롯데의 2022년 시즌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서 이 약으로 분류했던 전문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